자 이번 시간은 138페이지 도장 및 도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및 도검적인 측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장 및 도검. 그래서 1번에서 답을 만들었죠. 도장은 예를 들어서 철골 구조에서 도장공사든 일반 도장공사든 항상 도장의 배합 비율을 하면 항상 질량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비율은 첫째 질량비라는 것.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장을 살 때 질량으로 산다. 용적으로 산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질량비에요. 용적비가 아닌 질량비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오죠. 도래의 배합비율 및 신의 희석비율. 비율이 나오면 이것은 항상 질량비로 표시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건조시간이 나옵니다. 건조시간은 도막양생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합니다. 도막양생시간. 그래서 온도 20도씨. 습도 75%가 도막양성의 최적 조건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뭐 인간보다 약간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합니다. 온도는 사실 20도 정도만 되면 쾌적하죠. 인간이 살기에는. 그러면 근데 습도가 도장은 조금 더 높은 걸 좋아합니다. 75%. 우리는 사람은 이제 습도가 대략 50% 전후정도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가 뭐 적정한 습도가 되는데 이 도장은 습도를 좀 높은 걸 좋아합니다. 75% 이럴 때 도막양생의 최적 조건입니다. 최적 조건. 그 때에서 다음 공정까지 우리가 최소 시간이죠. 그것을 우리가 건조시간 또는 도막양생시간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3번에 도장의 표준량이 나오죠. 그래서 도장의 표준량은 단위면적 딱 나오죠. 도장하는 그래서 단위면적을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면적. 우리가 도장을 부패로 칠하는 것이 아니죠. 면적에 대해서 칠하는 거죠. 여러분들 화장할 때 얼굴에 면적에 칠하지 부패에 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면적 기준이라는 점을 도장재료의 양을 우리가 표준량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가연성 도료는 위험하죠.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4번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의 환경기상 부분에 대해서 봐 두시면 되는데 먼저 1번에 보시면 이거죠. 추운 고온 5대 5시 도장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울 때 우리 화장 안 하잖아요. 따뜻한 데서 화장하고 나가시죠. 밖에 추운 영하 맥도에서 화장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5도 10이면 추운이다. 고온은 44도 이상. 그리고 5이 85% 이럴 때 도장 작업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도장하지 않는 부분이 8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마감된 금속병에 별도의 지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도검된 표면이나 스틴레스강 이런 경우는 녹슬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품목들은 도장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차 밖에 도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데는 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140페이지 보시면 보가 나옵니다. 보. 자 형강보. 형강보는 단일보를 형강보라고 하죠. 형강. 그러면 형강보의 경우는 단일보로서 자 이거죠. H형강이나 I형강을 H형강이나 I형강을 보로 이용하는 거죠. I형강을 이것을 보로 활용하는 것을 보통 형강보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형강보. 그러면 형강보에서 보시면 H형강을 그대로 보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보로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했고 그리고 이거죠. 수직 부재를 웨버라고 했습니다. 웨버. 자 그러면 이렇게 부재가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렌지가 쭉 형강이 굉장히 여러분들 H비매가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해서 차에 싣고 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 이것이 H형강인데 그래서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 부분을 프렌지라고 했습니다. 프렌지. 이 부분이 프렌지예요. 그러면 이 프렌지가 흰 모멘트를 분담하죠. 흰 모멘트에 제항을 하는 거예요. 흰 모멘트에 제항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직 부재를 외버라고 했어요. 외버. 외버가 전단이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에 외버가 제항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버가 힘이 크게 작용하면 자굴이 생길 수 있겠죠. 이 자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주는 것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스티퍼너라고 합니다. 스티퍼너 자 스티퍼너는 외버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외버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굴 방지. 그래서 스티퍼너는 전단력 보강이라는 거예요. 그 부재를 절단합니다. 자 여러분이 굴절 될 때 자굴 생길 때 옆에다가 데워주면 굴절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드레스 입는데 옆구리 살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안에 보정 속옷으로 고정을 딱 시기죠. 그래야지 굴절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티퍼너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단력 제항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스티퍼너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판보나 이렇게 됐을 때 또는 일반 형광버에서 프렌즈가 프렌즈가 힘 모멘트를 담당해야 되는데 너무 그 부재 힘 모멘트 너무 커. 이 스티판이 길다 보니까 힘 모멘트 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보강하기 위해서 덧떼어주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프렌즈의 힘 모멘트를 보강해서 자 여기에다 덧떼어주는 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우리가 커브 플레이터 덧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덧판 그리고 영어로 커브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커브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프렌즈 힘 내력 보강이죠. 힘 보강이에요. 줄이면 힘 모멘트 보강을 줄여서 힘 보강 목적으로 대어주는 판이 덧판 개념이 되는 겁니다. 덧판. 그래서 판보하고 같이 해드립니다. 판보는 플레이트 거든 판보라는 것은 판 가지고 후판 가지고 조립하는 게 쉽게 이거죠. 판보 플레이트 거든은 두 끈 후판을 갖다가 용접이나 아니면 형광을 대서 고장력 볼트나 리베크턴 가지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볼을. 그래서 프렌즈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 똑같습니다. 프렌즈 외부 플레이트 판만 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량 같은데 이 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용접을 할 수도 있고 형광을 대가하고 고장력 볼트로 체결을 합니다. 옛날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리베트로 조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고장력 볼트로 조립하거나 용접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판보 그럼 똑같은 거예요. 부재는 프렌즈 플레이트 그런데 외부 플레이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두 판 커브 플레이트 그래서 힘 보강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 그래서 그 140페이지 밑에 보면 커브 플레이트 나오죠.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가 바로 두 판 힘 보강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데 최대는 4장입니다. 최대는 4장 이하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프렌즈 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를 해주는 게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기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건 이겁니다. 스티퍼너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했고 그리고 나서 이 개념 반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외버가 전단력이고 이거는 힘 보강 그리고 전단력 정한다는 건 전단력 보강 이란 거죠. 전단력의 보강은 그래서 스티폰으로 해주고 힘 보강은 커브 플레이트 덧판으로 해준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자 그 용어 정리에 자 2번에 데크 플레이터가 나옵니다. 데크 플레이터 자 데크 플레이터 골모양 홈을 가진 철판 재료로서 철걸 구조에서 슬래브 거푸집 대신에 데크 플레이터를 설치하고 나오죠. 철근의 배관 콘크리트 타스라는 골모양의 철판 재료가 데크 플레이터 자 쉽게 이겁니다. 이렇게 골모양을 가진 거예요. 이 철판을 강판을 이렇게 골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데크 플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게 데크 플레이터 그러면 데크 플레이터 해놓고 여기다 철근 배관에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판에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닥판에 거푸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크 플레이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바닥판에 거푸짐 역할을 하는 것이 데크 플레이터가 됩니다. 데크 플레이터 바닥판에 거푸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데크 플레이터가 되었으면 좋은 점은 이렇게 접어놓으면 강도가 세집니다. 강성이 우수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데크 플레이터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종이 한 장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부채질을 하면 약화가 안 되죠. 안 부채집니다. 그래서 종이를 접어가지고 주름지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부채 만들었죠. 그러면 강하게 잘 붙여지잖아요. 그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크 플레이터 그래서 바닥판하고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데크 플레이터는 철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공사에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텀버클 나옵니다. 이렇게 거기 보시면 인장제의 접합에서 양면에 서로 반대방을 돌려서 순화살을 돌려서 양쪽에 우리가 이어진 줄을 당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보신 분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가 하면 아파트에 보시면 조경한다고 소나무 나무시고 놨죠. 나무 넘을 갈까 와이어 당길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이게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순화살이 돼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돼있으면 와이어 이런거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돌렸다가 풀었다 하면 되죠. 좋았다가 풀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텀버컬의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입니다. 턴버컬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예요. 이걸 턴버컬 이라고 칭합니다. 턴버컬 그리고 창고에 시어커넥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연결제고 시어커넥터 시어커넥터 이 전단연결제 전단연결제 개념은 바로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슬레버 바닥판 에요. 바닥판 이 있는데 철근 공구 이 슬레버 바닥판 이 슬레버 에요. 바닥판 인데 철골보 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철골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결 철물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 철물 실제 스타트 볼트 가지고 씁니다. 이 철물을 이렇게 쓰는 철물 자 그래서 이것이 철골보죠. 철골보에 이 프렌지 날개 프렌지 프렌지 하고 슬레버를 일치하게 해서 연결하는 철물이 바로 전단연결제 그러면 이 연결 철물인데 얘가 슬레버 바닥판 움직이면 이 철물이 전단력 받아요. 그래서 전단연결제 영어로 시어커넥트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슬레버 하고 보를 합성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성보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합성보 보하고 슬레버를 합성식 인 거예요. 합성보에는 시어커넥터 전단연결제를 사용이 된다. 그래서 종류로 스타트 볼트가 거의 사용이 됩니다. 거기 스타트 볼트라는 게 나오죠. 이 볼트가 연결철물이로 대부분 사용해요. 이 볼트가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거셋 플레이트 해놨죠. 거셋 플레이트는 트러스 부재나 가세제 나오죠. 연결하는 판요소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같은 데 지붕틀 이런데 접합부를 보강해주는 판제입니다. 그래서 거셋 플레이트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성보 합성보는 이야기했죠. 철골보하고 슬래보를 합성시인 것이 합성보에 그래서 1번에 이렇게 정의 나죠. 아직 3번 관련된 시험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커히트 슬래보하고 철골보죠. 전단연결제 시어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외력에 대해서 구체의 거동을 일치하시킨 우리가 이 구조를 합성보라고 칭합니다. 합성보에는 바로 시어커넥터 전단연결제 이 철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어커넥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나오면 시어커넥터가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단연결제가 그렇게 접근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6번에 허니컴보가 나옵니다. 허니컴보 그래서 이 허니 컴보 에 대해서 허니 컴을 써도 되고 컴을 쓰는 분도 있고 허니 컴 이렇게 보 보 보가 비밀이죠. 그래서 이 허니 컴보는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외부에 구멍이 없었죠? 외부에 구멍이 있어요. 수직 뒤에 구멍이 있으면 설비 배관이나 닥터 이런 것이 지나가기 쉽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허니 컴 그래서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주의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 구멍이 있는 것을 허니 컴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허니 컴보를 쓰면 좋은 점이 이거죠. 얘는 청고 청고는 뭐야 청높이를 청고라 하죠. 그래서 청고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니 컴보는 그리고 설비 배관에 유리한 보가 허니 컴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빔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빔 빔이 보죠.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는 주의하실 것이 얘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 차도 하이브리드 카는 전기차 하고 가솔린 차를 합성 지인 거죠. 그런데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마이미로 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만들죠. 하이브리드 집중했었잖아요. 그러면 프렌지 하고 프렌지가 있을까 합니까 프렌지 부분은 고강도 강제를 쓰는 거예요. 고강도 강제를 사용하고 그런데 외부 부분이죠. 외부를 갖다 이 부분을 일반강제 쓰는 저강도 또는 일반강제라 저강도 강제 두 개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래서 이 부분을 용접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고강도 수평 부재 보는 흰 부재 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수평 부재 프렌지를 쓰는 거고 외부는 일반강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142페이지 주각의 구성 부재 해선 주각은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원래 기둥이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을 주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각의 구성 부재는 베이스 플레이트나 앵커볼트 이런 것들이 주각의 구성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는 판이잖아요. 기초판 역할을 하는 플레이트가 바로 베이스 플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앵커볼트는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은 위에는 철골이고 밑에는 콘크리트 그러면 거기 사용한 볼트가 앵커볼트 기초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된 볼트죠. 볼트를 매입을 해놔서 나중에 신호등 되고 너뜨로 꽉 조아주는 형태가 신호등이 거든요. 그래서 그게 앵커볼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해놓은 볼트죠. 그래야 나중에 베이스 플레이트 하고 연결해서 조아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앵커볼트는 주각과 관련된 요소다.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된다. 스터드 볼트는 우리가 합성부에서 시어 커넥트로 사용되는 볼트고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내아피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강제는 900도씨 이상이 도달되면 강도가 제로가 돼요. 인장강도가 그래서 걔가 녹는 점은 아니죠. 인장강도가 제로 되는 점이 900도씨가 넘으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아피복을 해줌으로서 하제로부터 내아성능 확보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강도를 확보하면서 내력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골뼈대가 변형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내아피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아피복 공법은 크게 종류 페이지 143페이지 2번에 보시면 나오죠. 내아피복 공법의 종류는 크게 도장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섭식 공법 근식 공법 합성 공법 크게 4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아 공법은 조금 전에 쭉 이야기했던 것을 해주면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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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습식 공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식 공법 그리고 합성 공법 이 4가지 큰 분류로 보시면 이 4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다시 습식 공법을 세분 하게 되면 습식은 대표적인 것이 거기 보면 뿜칠공법이 있습니다. 뿜칠공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역사 건축물의 경우 위에는 건물을 짓고 밑에는 기차역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다 동대구역이다 역사들 많아요. 역사들 에서 일반적으로 이 뿜칠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설공법 그런데 이 뿜칠공법의 장점은 복잡 시공이 용이 하다는 거예요. 얘는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 합니다. 용이 하다는 거 그런데 단점적인 측면이 무엇이냐 뿜칠은 단점이 재료의 손실이 많아요. 뿜다 보니까 재료의 손실이 많다는 거 하고 손실이 많아져요. 그리고 뿜다 보니까 일정한 두께 유지가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뿜칠공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타설공법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하는 공법이죠. 피복에 주는 것이 타설공법. 그런데 무게는 증가되겠죠. 그리고 미장공법이 대표적인 것이 저겁니다. 우리가 단일 단일 모르타로 바르는 거에요. 미장적인 측면도 있고 열을 차단하는 그리고 내하 피복상 단일 모르타로 바르는 거에요. 미장공법이 단일 모르타로 바르는 거에요. 그것이 미장공법이고 그리고 조정공법은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걸 모르타로로 쌓아올리는 조적공법 개념이 조적공법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섭식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합성공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종 재료가 있고요. 이종 종류가 다른 재료를 적청해서 하는 적청공법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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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는 성격이 다른 이질 입니다. 이질 이종 종류가 다른 거고 성질이 다른 이질 재료는 접합 입니다. 접합 공법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종 재료 적청 쌓았다는 거죠. 적청은 쌓았다는 거고 이거는 재료를 접합 했다는 거죠. 접합 해서 하는 방법이 합성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전 시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요. 이걸 언급을 하면서 법령에 들어가서 내하 구조의 성능 기준에서 지문을 땄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로 부록을 보시면 첨부 자료를 보시면 내하 구조의 별표입니다. 성능 성능 기준 별표에 들어가서 지문을 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첨 부록을 보시면 첨부 자료 보면 이 표로 돼 있죠. 이 표를 가지고 시험에 응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좀 아프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 기둥 개념이 시간 바닥 개념 가지고 낸 거예요. 보 기둥 은 중요 부재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 주택 이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 기둥 은 내아 시간 기준 성능 기준 상 3시간 이죠. 보 기둥 은 3시간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의 경우 바닥 은 2시간 개념 이 되죠. 그거 가지고 시험 냈던 거예요. 바닥 쉽게 여러분도 이겁니다. 보 기둥 이 더 중요하죠. 보 기둥 이 바닥 보다 바닥 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층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보 기둥 이 붕괴되면 건물 전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은 내아 시간이 2시간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 기둥 은 3시간 이 시간 장난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되면 이걸 기억을 해두면 된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주거시설 단독 공동주택 나오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보통 층수가 최고 높이에 대해서 비를 따졌을 때 50분의 12죠. 50분의 12가 초과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호기둥의 경우는 해놨죠. 3시간 바닥의 경우 2시간 그리고 지붕이나 지붕토록 고겸 내리면 돼요. 사실 이거죠. 최상층이 나왔을 때 지붕이 연관되겠죠. 그래서 걔는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기둥 바닥이 종합하게 알아두면 돼요. 공동주택에서 보호기둥은 3시간 바닥은 2시간 개념이 되더라. 정리를 해두면 공동주택이 되어있어. 우리 공동주택관리사니까 맞죠. 이 측면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49회지 조적조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